아 뜨거워! 여보 물 색깔 봐! 미쳤다 진짜! 미쳤다 그냥! 158분 저희는 이제 마당마이비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헤디를 만나서 가고 있어요. 누구야? 헤디! 항상 투어! 아침에 헤디가 일어나니까 좋죠? 네! 이제 아침에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 출근도 7시 아침! 6시 아침! 이번에는 천천히 가는 편인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망했어! 우붓에서! 우붓에서! 우붓이나 투어도 새벽에 가야하니? 간투로 투어는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아니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새벽 2시에 출발해야 돼! 미쳤다! 근데 아까 시장 지나갔거든! 방금? 응!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많아! 많다고? 응! 근데 막 그런 로컬푸드 시장이 아니라 그냥 악세서리까지 가는 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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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마지막 10분 정도 걸렸어요! 내부에 도착하시고 다른데 참고! 수상일 1600 colour 네, 226일 틱 digital 캔디 네! 예스 어 리스탄 티켓 어디 갔어? 내가 다 챙겨 그래 니가 다 챙겨 여기 안에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그냥 음식을 여기서 먹을 시간이야 1시간 남았네 아직도 채웠어 이거 밥 먹으라고 일부러 1시간 전에 체크인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영업 같아 영업이야 영업 전략 중에 하나 체크인 1시간 전까지 한 다음에 와하나 46번 자기 몇 번이죠? 나 47번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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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먹어봐 달리와서 처음으로 먹는 과일인 과일이네 바나나는 실패할 일이 없어 바나나 먼저? 바나나 실패 바나나 실패할 일이 없는데 실패야? 바나나가 딱딱해 바나나가 안 달아 첫번째 실패 그냥 요거트 맛으로 먹는 것 같은데? 그냥 요거트 맛으로 먹는 것 같은데? 응 그래놀라 성공 그래놀라는 그냥 가공식품이잖아 그래놀라는 그냥 가공식품이잖아 이거 그거지? 용과 용과 그냥 그래놀라 맛으로 먹어야지 8시 30분 정도 되니깐 출발하는 것 같네요 8시 30분 정도 되니깐 출발하는 것 같네요 8시 30분 정도 되니깐 출발하는 것 같네요 오직 드디어 탑승 드디어 탑승 내 안누대 게스는 여기는 할수없네 승벌스 예셔를리 사안에 이제 2층에 있지 않았나? 2층에 있지 않았나? 태양볕이야? 뭐야? 좋은데? 내가 안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여기 없는데 올라가야 돼 좋은데? 자리? 한자리가 있더라고 뚱뚱한 아저씨 혼자 앉았는데 그 아저씨가 진짜 거의 두자리 찼어 거의 더워? 더우면 저기 창문 열고 저기 앉아 이정도면 괜찮아 아 뜨거워 여보 물 색깔 봐 와우 와우 미쳤다 진짜 진짜 애매한지 미쳤다 그냥 어디지? 호지타노보다 더워 우리꺼 왔다 그냥 가면 되잖아 빨간거만 나와보세요 저 이거 내가 끌게 자기가 가보자 자 가보세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숙소로 가보시죠 이제 바로 숙소로 가보시죠 사람 진짜 많네 아니 트래픽잼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정도면 트래픽잼이 되었죠? 그 장소에서 장소가 있나? 어 저기에 타? 내가 이런데 어떻게 타? 장소가 있나? 장소가 있나? 장소가 있나? 장소가 있나? 어 장소가 있나? 자- 가만히 있어봐 그만 쫓아와 그만 웃어 무서워 너무 맛있어 오우 무서워 와우 오늘 너무 좋다 너무 무서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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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좋다 새로 된 게 없어 오우 좋은데 저 위에 요가하는데요 아니 아니 한 12시에 체크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남아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였네 바로 옆에 저런데 앉을라 여기 앉을라 아 뭐 바다도 안 보이네 여기 앉자 시원하다 파스타 파스타 한번 먹어보자 일단 알리오올리오에 그릴드 옥토코스 하나 먹을까 오우 여보 양이 많지 않아서 괜찮네 아니 저거 와플 하나 더 시켜 먹어도 되겠어 그래 후식으로 먹어봐요 이거 누텔라야 응 누텔라는 못잠주 빨리 맛있어 썰어줘 근데 부드러운 와플이 다륵거리는 와플이 아니라 아 호텔 조식에 나오는 와플이 돼요 으흠 맛이 없을 수 없는 맛 응 그럼 카피사람 날아주세 네 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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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신은여인이에요? 신은여인? 나 샤더 외국사 또 그리고 잘 펭치 아 점심 점심 지난달에 식사는 빽데이터 정말 잘 어울리는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좋다 산호들 때문에. 배타닥이 너무 아파. 아, 따가워. 아, 아파. 아, 아, 아파. 아, 아! 2달 빌려서 올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